안녕하십니까. 왕실문화작가 이상주입니다. 태종 이방원 승화 600주년에 공개되는 비밀의 역사 태종 이방원과 원경왕과 잠들어 있는 헌능에서 후대 왕들이 결례를 할 수 밖에 없는 사연을 알아보겠습니다. 헌능의 미스테리. 태종 이방원의 헌능에는 판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후대 왕들이 예의를 제대로 갖출 수가 없습니다. 이 화면에 보이는 능침 공간입니다. 왕릉의 구조인데 제 상단이 능침 공간이고 중단이 제한 공간, 하단이 진입 공간입니다. 왕릉은 제실과 금천교를 지나면 바로 제한 공간이 되겠습니다. 홍살문부터는 바로 신의 영역이 됩니다. 그런데 홍살문 바로 안쪽에, 주로 오른쪽 안쪽에 보면은 판위라고 해서 정방향에 한평정도의 돌이 놓여 있습니다. 이 판위, 판위를 좀 더 정확히 볼까요? 홍살문 안쪽, 오른쪽에 보면은 정방향으로 해서 구성된 평평한 돌, 전돌로 구성되어 있는데 능마다 조금씩 다르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판위는 한 사람이 넉넉하게 절을 할 수 있는 크기의 정방향의 평평한 돌판입니다. 판위는 능의 주인공인 왕과 왕비의 혼령에게 예의를 지키는 첫 관문입니다. 왕이 왕릉을 찾아서 능을 봉심할 때, 봉심은 능이 제대로 잘 관리가 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죠. 능을 봉심할 때 홍살문에 딱 오고 홍살문 안에 판위에서 국궁사배의 예를 먼저 합니다. 국궁사배는 부복을 한 때, 몸을 굽힌 상태에서 4번 절하는 예절입니다. 봉심할 때는 이렇게 국궁사배, 4번 절을 하고, 재향을 모실 때는 잠시, 판위에서 잠시 고개를 숙여서 예만 갖춥니다. 정작하게 국궁사배라는 배석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판위는 절을 하는 자리이기에 배위라고 납니다. 왕의 판위는 이 홍살문 안쪽에 설치되는 반면에, 왕세자의 판위는 홍살문 밖에 마련됩니다.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이와 같은 구절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영조가 33년 7월 12일 서울웅의 명릉, 명릉에 찾았습니다. 인원왕후 왕릉을 찾았는데, 인원왕후 왕릉에 찾기 전에 홍살문 안에 있는 판위에 가서 부복, 엎드립니다. 그리고 곡하면서 4번 절을 하죠. 또 순조실록에 보면 왕세자의 배위를, 능을 찾은 왕세자의 배위를 홍살문 밖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왕릉의 홍살문 안쪽에는 후대, 임금들이 찾을 때 계속 판위를 설치하면 불편하겠죠. 그래서 고정판위를 홍살문 안쪽에 설치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점토를 구워서 만든 벽돌인 전돌로 구성하죠. 때로는 박석을 쓰기도 했고, 때로는 하나의 판석을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홍살문이죠. 홍살문이 바로 제한공간의 시작입니다. 제한공간의 시작인 홍살문인 홍살문은 바로 들어서면 향노, 신이 다니는 향노와 향노는 약간 길이 좀 높습니다. 일단 좀 높죠. 그리고 임금이 다니는 어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향노와 어로를 통해 제향을 모시는 정자각으로 연결이 되죠. 임금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홍살문에 와서 이 향노, 어로, 어로를 따라서 걷는데 어로를 통해서 정자각에 가기 전에 판위에서 의식을 갖춥니다. 봉심을 할 때는 네 번 절을 하고 제향을 지날 때는 잠시, 음만 하는 상태죠. 이 예절을 끝난 뒤에는 왕은 향노가 아닌 어로, 오른쪽 길이죠. 이 투박하고 거친 돌이 깔린 박석을 밟으며 천천히 밟으며 경건한 마음으로 정자각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헌능에는 왕의 길인 어로도 왕이 절을 하는 판위도 없습니다. 이 화면이 헌능인데요. 홍살문에서 정자각으로 향하는 길이 딱 하나죠. 이게 바로 신이 가는 길, 향노입니다. 어로가 없죠. 그래서 헌능에서는 임금은 어로가 없기 때문에 이 잔디로 걸어가야 됩니다. 헌능은 인능과 같은 경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헌인능으로 불립니다. 헌능에는 판위가 없는 반면에 인능에는 홍살문 안에 판위가 있습니다. 인능은 조선 23대 왕인 순조와 순원왕후의 능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능입니다. 판위가 보이죠? 태종과 원병왕후에 헌능에 없는 판위가 인능에는 있습니다. 왕의 친앙매가 아니면 임금을 위한 판위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왕족이나 신하가 봉심할 때는 임시판위를 설치하거나 판위 없이 예를 갖출 수도 있습니다. 헌능에서 친앙매는 고종 20년, 1883년, 8월 24일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이후 헌능 재앙은 왕이 신하를 보내 모시는 섭향매로 진행되었습니다. 현대에도 헌능 동양에서 모시는 섭향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홍살문 안에 판위가 없어도 큰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이곳은 헌능입니다. 조선 3대 태종과 원경왕후에 붙여있는 헌능이죠. 헌능에는 판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로도 보이지 않고 향로만 있습니다. 이 헌능에서는 헌팔의 83년 8월 24일에 마지막으로 왕의 친앙매가 펼쳐졌었죠. 그리고 139년 만인 2022년 6월 8일 금정으로 9월 10일입니다. 왕의 친앙매가 진행됐습니다. 태종승화 600조기를 기념해서 이원 대한제국 황사선이 초원을 냈습니다. 조선왕국과 대한제국 법통을 이어 이원 황사선이 제주로 참여한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139년 만에 신양례인데 초원이 예를 바칠 판위가 불비된 상태였죠.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죠. 이에 태종의 후손모임인 헌능공양회에서는 홍살문 안에 황금색 보따리로 임시배석을 마련했습니다. 이곳에서 이원황사선은 잠시 고개를 숙여 의부 예를 갖춘 뒤 정자각으로 천천히 경건하게 이동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헌능의 판위는 언제 사라졌을까요? 헌능은 세종때 조형됐습니다. 이때는 분명히 판위가 존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박자창이 조형하고 또 참고한 건헌능에 판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11명의 왕이 헌능을 찾으면서 판위에 대한 불편함 기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판위가 사라진 데 대한 기록도 없습니다. 다만 최소한 고종이 친재를 한 1883년까지는 판위가 존재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측하면 일제강점기나 한국전쟁 등 근세에 사라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헌능에는 판위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자칫 신령에게 정성을 다하는 예에 조금 소홀하지 않을까 염려도 됩니다. 지금까지 헌능에는 왕의 길은 어로도 왕이 절을 하는 홍살문 안에 판위도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